M6-3 초기 세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는 초기 세팅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사용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설정을 맞춰나가면 됩니다. 먼저 MGS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블루투스 핸즈프리부터 볼게요. 핸즈프리 장치는 스마트폰을 등록하는 거고 장치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팝업 알림,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는 사생활 보호 모드, 핸즈프리 연결 비활성화 이렇게 4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디스플레이에는 화면 밝기 조절에 들어가면 좌우 스크롤로 밝기를 조절하는데 실제로는 색상의 명암만 바뀌는 겁니다. 부드러운 모션에 들어가면 60프레임으로 좀 더 부드럽게 화면이 전환됩니다. 다만 차종에 따라서 지원이 안될 수도 있어요. 화면 소리, 싱크 조절이 있는데 저는 쓰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가속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디스플레이 크기는 기본으로 하면 됩니다. 작게 하면 폰트가 작아지고 크게 하면 폰트가 크게 됩니다. 태블릿 모드를 하게 되면 폰트나 아이콘들이 더 작아지는데 쉽게 말해서 인터넷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 태블릿으로 볼 때 더 많은 정보가 나오듯이 태블릿 모드로 각종 어플에 접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 배경화면 이미지로 변경은 만약에 원하는 배경화면을 따로 설정했는데 다시 기본 배경으로 바꾸고 싶을 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모드는 속도를 인식해서 주행중에는 동영상 앱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다만 오디오는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바는 왼쪽 혹은 오른쪽의 위치를 바꿀 수 있고 버튼 설정은 저는 사실 알림창이나 즐겨찾기를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스마트폰처럼 버튼은 3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두개는 삭제했는데 사용자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남기면 되겠죠. 내비게이션 바 호출 버튼은 내비게이션 바를 숨겼다가 호출할 때는 플로팅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옵션입니다. 마이크 및 오디오는 안드로이드 오토 동작 모드와 비표준 모드가 있는데 각 모드별로 설명을 잘 보고 필요한 모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면 터치음이 필요하면 선택을 하면 되구요. 볼륨 어시스턴트는 자신이 원하는 어플을 선택을 추가를 하고 나서 이 어플들 각각에 대해서 볼륨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라디오 동시 사용이 있는데 차량의 라디오와 MC 화면의 내비게이션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부팅의 시작 앱에 들어가면 최대 두 개의 앱을 부팅하면서 같이 시작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작 앱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야만 실행되도록 하는 옵션이 있어요. 만약 시작 앱을 설정한다면 저는 활성화하는 걸 추천합니다. 부팅 시 자동 실행은 M스틱이 연결되고 부팅이 완료되면 화면이 바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활성화하구요. 부팅 지연은 핸즈프리를 연결하고 부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핸즈프리를 사용 안 해서 비활성화 했구요. 장치 설정에 고성능 모드와 최적화 모드가 있는데 저는 고성능 모드로 했고 냉각팬 동작 모드는 최적 냉각으로 했습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 메뉴에서는 음성인식 버튼, 통화 버튼을 어떤 기능으로 사용할지 선택합니다. 앱 설치 자동 최적화는 추천하지 않아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볼트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가끔씩 조금 느리다고 느껴질 때 최적화를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기기 전체 초기화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사용자 환경개선 프로그램은 개인의 선택에 따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인 설정을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